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걸 계기일식이라고 하는데요. 이 계기일식이 오늘 오후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입니다. 달이 태양을 가리면 음향의 조화가 무너지고 음의 기운이 가득해집니다. 이때 아주 잠깐이지만 음의 기운을 흡수한 마물들을 통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 열리기도 하죠. 그 세상은 우리가 낭설로 만든다. 요괴들이 살고 있는 세상. 달이 태양을 정확하게 가리는 그 순간, 세계 어딘가에선 요괴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립니다.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, 예로부터 미신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그 위험들을 비어왔죠.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고의든 실수든 문을 건드렸다가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까? QA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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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